볼을 다 선택을 해 여기에서 치면 드라이브 여기에서 치면 언더 딱 선택해 볼의 높낮에 따라서 선택을 빨리 해 이걸 갖다가 드라이브를 칠 거냐 커트를 할 거냐 대기갑을 칠 거냐 미리 선택해야 돼 미리 쭉 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봐봐 많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 안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 말라고 끊지 말고 쭉 가라고 했잖아 끊지 말고 쭉 가라고 쭉 가면서 이렇게 살짝 힘 빼 힘 더 빼 힘을 빼 힘을 빼고 기다려 조절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이 여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볼이 여기까지 있어 어떻게 칠 거야 여기 거리를 팔이 안 펴지잖아 그러면 그 거리를 보고 있으라니까 펴 그러니까 들어 봐 그대로 따라가 따라가 또 봐 끊었지 둘 셋 더 쭉 빼 빼 빼 빼서 싱을 그려봐 만들어봐 싱을 만들어 안 되니까 우선 약하게 약하게 그래 라켓 헤드를 살짝 끊어버리잖아 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대로 라켓 끝을 당겨준다 생각해야지 당겨줘야 돼 라켓 헤드를 딱 당겨 그래 힘 빼고 거리보고 당겨 또 봐 버티잖아 당겨 더 둘 당겨 더 라켓 뒤로 빼면서 당겨 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힘이 들어가면 버티고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생각이야 더 또 많이 들어가잖아 항시 거리를 이 상황에서 네가 발이 옆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떨어져도 여기서 나 치면 돼 야 떨어졌어 떨어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근데 발이 옆까지 왔어 어떻게 칠 거야 여기다 던지는 내가 이 상태에 만져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 더 더 내려 또 봐 칠라고 더 또 빨리 가지마 빨리 가지 말고 나께서 봐 내려 봐 다른 때는 봐봐 들었어 내려가면 내려져야 되지 근데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내리면 바로 내려야지 그치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잡아 놓고 때려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위에도 네 잡아놓고 네 그러면 자 중간 네 위에 잡았어 네 시행은 다 똑같은 시행이야 하나의 시행에서 밑에 중간 위를 나눠 놓는 것 뿐이야 하나 하나 더 이렇게 그대로 그치 더 위에 그치 그런데 그걸 다 틀리게 생각하잖아 하나 둘 더 쭉 툭 툭 툭 툭 그치 거기서 기다려 당겨서 당겨서 그치 힘 빼고 위에서 그치 왜 휘두르지 말고 여기서 휘두를러 가면 툭 날 소리잖아 이게 그치 이게 아니고 내려놓고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둘 더 그치 더 여기도 똑같아 봐 볼이 여기 있을 때는 이리 내려가는 거고 여기 있을 때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 있을 때 여기로 가야 되잖아 어 스윙은 다 앞으로 나가는 스윙 맞는데 네 높낮이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해줘야지 구분을 왜 자 위에 그치 더 위에 그치 그치 밑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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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위에 그치 그치 더 여유가 여유 있어야지 자 말이 하나 볼이 앞에서 왔어 여기서 왔단 말이야 이거 왔어 어떻게 할 거야 또 빨리 내려야지 내려야지 틀라고 하잖아 내려놓고 대기 그러지 내려놓고 대기 네 자 위로 갔어 어떻게 할 거야 네 밀렸지 그걸 연습하자고 지금 앞에서 시키는 거잖아 하나 둘 둘 셋 거리 거리 거리가 안 나오니까 팔 꺾이잖아 네 쭉 뻗어 네 쭉 뻗어봐 네 위에 쭉 위로 왔어 잡고 당기잖아 당겨와서 치잖아 어떻게 보면 위에가 제일 여유가 있는데 그치 둘 더 또 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뒤로 볼을 다 선택을 해 여기에서 치면 드라이브 여기에서 치면 언더 딱 선택해 볼의 높낮이에 따라 선택을 빨리 해 이걸 갖다가 드라이브를 칠 거냐 커트를 할 거냐 대기갑을 칠 거냐 미리 선택해야 돼 미리 와서 선택하겠다 이미 늦는 거지 자 자 선택해 밑으로 갈 거야 네 또 봐 네 둘 더 그러니까 볼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 자 선택해 네 내가 빨리 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지 선택 먼저 가잖아 지금 네 네 더 이렇게 선택하고 네 여기서는 지금 볼이 앞에 주니까 가까운 상황에서 힘들지 그러면 자 볼이 날라왔어 어떻게 할 거야 자 내려 그치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거야 네 선택해 네 또 봐 꺾겠지 네 그러니까 앞에서 주는 이유가 지금 이것은 그 자세를 잡자는 거고 뒤에 좀 여유가 생겨 자 더 그치 자 둘 더 팔이 앞으로 쭉 나가면서 더 그치 자 나가면서 더 그치 더 위에서 네 좀 더 빨리 당겨야 돼 뺐다가 당겨야 돼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치 조절하기 나름이잖아 어디서 칠 건가 본인만이 아는 거지 그걸 여기서 쳐라 여기서 쳐라는 게 없어 더 기다려도 되는 거야 위에서 내가 치기 싫어 그러면 기다려 네 네 가지 말고 기다려야지 네 네 더 앉아야지 그러면 미칠 것 같으면 네 더 밑에서 봐 네 네 그걸 따라와야지 시선이 그냥 쭉 따라와야지 그치 저저론 본인이 스스로가 하는 거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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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끊지 말라 했잖아 딱 와서 밀어내려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 잡았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끊는다고 가냐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버려야지 네 쭉 더 더 안 그래? 지금도 봐봐 이리 가지 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당겨줘야지 칭이 네가 원하는 방향이 봐봐 다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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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잡아 스톱 여기 원하는 방향이 저기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당겨야 돼 아 아 이렇게 당겨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지 이렇게 가야지 응 여기서 잡았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저기야 칭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이렇게 당겨 버린다 뭐 해 또 봐 해 더 밀어져야지 더 앞으로 가봐 직선 해 밀었어 안 밀었어 해 밀었잖아 그치? 그럼 여기도 똑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 그치 절로 버린다고 끊어치려고 끊어치려고 쭉 이렇게 되고 나서 더 감을 알면 끊어줘도 되잖아 처음부터 끊으려고 하지마 스윙을 만들어 놓고 그 스윙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 같으면 끊어지라고 더 더 그치? 밀었잖아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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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그치? 그치? 앉아야지 그치? 마켓 그치? 그치? 그니까 스윙이란건 스윙이란건 크게 그려놓고 나중에 그게 됐을때 다 잘라줘야 된다는거지 여기서 내가 잡고 여기 툭 칠수도 있어 자 안 나가잖아 그치? 여기서 잡고 있다가 툭 칠수도 있어 안 되니까 우선 8일 5나는 위치까지 밀어보자는거지 어? 그래 스윙을 만들어 놓고 하자는거지 만들어 놓고 만들기부터 하고 네 자 이게 됐어 그러면 한번 딱 끊어봐 더 끊어야 돼 지금 나가야지 그치? 근데 이게 지금 안 먹히지 네 그러니까 우선 밀으라는거야 어? 그치? 어? 그래 그래 놓고 그게 스윙이 본인이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다면 끊어질 수 있는거잖아 근데 힘이 먼저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래 위에 그치 거리 보고 다 가지마 그치 팔을 쭉 뻗은다 지금 쭉 뻗어 네 쭉 뻗어 네 잡고 쭉 당겨 네 더 당겨도 돼 네 그치 여기서 봐 잡은 상태에서 이걸 빼면 힘들어져 낱갱만 살짝 뒤로 빼면 돼 이렇게 뒤로 떨쳐준다 생각하고 뒤로 빼줬다가 끌어 당기면 돼 근데 이 어깨를 갖고 이렇게 치면 힘들어지겠지 그렇지? 떨쳐 그래 네 여기서 꺾지마 네 네 그러면 네 힘 써 안 써 자 끌어 당겼잖아 낱개지 네 그치 끌어 당기잖아 네 그걸 세게 친다고 막 갖다가 끊어버리고 하면 안 되지 잡고 또 봐 하나 거리 세 둘 더 둘 더 그치 낱개 잘 잡아야지 그치 둘 더 그니까 팔이 먼저 먼저 항시 먼저 잡고 잡아놓고 들고 가야 되잖아 이게 잡아놓고 그치 여기서 왔어가면 먼저 잡아야 먼저 잡아놓고 때려야 되잖아 여기서 칠 수는 없잖아 헬이크라는 자체가 기다림이란 말이야 기다림 그럼 기다려야지 네 기다려야지 네 기다려야지 더 힘 쭉 가야 되는데 자꾸 끊어치려고 하니까 그래 쭉 가봐 네 그냥 뺏어 쭉 던져놔 네 던져놓으라고 그냥 봤어 쭉 던져놔 네 코치들이나 선수들 영상 보고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스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하려고 하지만 하려면은 차라리 스윙을 만들어 놓고 그게 되고 나서 해야지 더 위에서 더 그치 스윙을 좀 만들어 봐 네 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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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을 만들어 놓고 끊어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다 잡고 자 다 또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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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어 이렇게 틀어도 상관없어 다 거리 보고 있다가 가는 거야 발이 늦게 가잖아 그치 발 봐봐 먼저 뛰니까 그 공간이 안나오니까 그런거지 1 2 더 내려 그지 2 더 2 더 알았어요? 연습하려면 스윙을 항상 끌어당겼다가 그리고 결국에 연습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백스윙이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줘야지 다시 위로 오라고